저희가 에너지 점수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이긴 에너지 점수에 더 흥과 에너지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곳을 콘서트장으로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! 여기 얼마든지 있습니다! 빨간 거 주세요, 빨간 거! 추석아! 통합을 울려라! 박수! 박수!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 폭을 스치며 잔치 싸움 하는 것 같아요, 느낌이 군인과 몰아보니 댄스 댄스! 소식이 오네 알싸! 앤асти 바이블라 이렇게 늘하신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해, 해야 돼야 너를 쳐라 갓대를 쳐라 여러분, 감사합니다.